게임에 바리! 리보! 참참참! 게임! 네! 저 준호가 엘스 게임에 참참참 다니게 되었습니다. 저를 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워입니다. 내가 바리지 날 거야 이번에. 진짜... 누구 맘대로? 시-작! 골아기 아 진짜 이겼어? 못 뽑아 있으면 어떡해? 아 소리같다 야 내가 단일 됐었는데요 크게 물어야지 큰 거랑 똑같네 왜 이렇게 해? 3호니까 진짜 정기야! 한번 겨뤄볼까? 하나 둘 셋 와 실력실력 엉덩이 밀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예 역시 여러분들도 모두 저를 뽑아주셨죠 저를 뽑아주신 엘리트 친구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